다양한 가능성을 도전적으로 펼쳐내며 음악을 통해 대화하는 장애, 비장애 음악가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모드뮤직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던 축제에서는 장애 예술가들이 마주하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도 이어졌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5일간 모드 예술극장에서 장애 음악가와 비장애 음악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의 장인 모드뮤직페스타가 진행됐습니다. 모드뮤직페스타는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음악가와 장애 음악단체를 소개하고 실험적인 창작극까지 선보이고자 기획됐습니다. 특히 장애 예술가가 접하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은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포럼은 시선교차 장애와 음악이라는 주제 아래 음악이 만드는 가능성, 장애 미학과 사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음악가들이 마주하는 경계와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시작으로 학술적 담론의 장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음악가들과 음악학, 사회학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모색했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활동이 많은 관심 속에 알려지고 장애인 음악가들의 무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